오늘 경기의 또 다른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를 오늘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험하셨는지요? 30% 정도 제가 준비한 거 보고 들어와서 넘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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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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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고 있었는데 1단계는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습니다. 멘은 아키라 멘에 잊지 못했고 원래는 아키라 멘에 잊지 못해. 그래서 아키라 멘에 잊지 못해.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일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드립을 거라 생각해봅시다. VTR 영상에 대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시 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이 벨트는 더 bırak했네요. Black Combat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K.O.에서 승리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잘했어. 잘했어. 멋있어. 괜찮아. 휴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 멋지게 잘하고 많이 안다친 걸 엄마는 아주 너무 너무 기쁘고 잘했어. 우리 아들 힘내 두 번째 경기 멋있어 재밌게 보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좀 압도적인 경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기회 형 잘해요 잘했어 잘했어 이화성 잘했어 잘했어 이화성 너 멋있어 잘했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흘러도 돼 주님께서는 이제 커팅 나는 거 보기도 하고 안 좋은 걸 봤거든요 이제 상태 이제 같구나 싶었던 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가능성 있겠구나 싶었었는데 거기서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집중을 더 못 해가지고 아 2라운드 때 사실 하다가 한 대 맞았던 게 지금 턱이 안 다부러지고 있거든요 아 그거 갖고 나서 이제 약간 기세가 제가 꺾여버렸어요 결국에 그래플레 안 속한 거는 남아이런 중창금 아이가 아 오늘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것만큼 타격으로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처음에 카프킥 딱 찼을 때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어 들어가네? 하고 나서 있다가 이제 펀치 딱 주고 받았는데 어 할만 하겠는데? 이 생각 들고 나서부터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더 들어갔죠 그때부터가 타격으로는 솔직히 저는 크게 밀리진 않을 수 있겠다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상위 랭커들한테도 그런 만큼 2라운드 때 아쉽게 K-0으로 당했을 때 딥에 딱 꽂히니까 우아라주리 선수가 바로 그거 캐치해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차는데 거기에 이제 말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울부가 돼버렸네요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나눌고 싶었는데 앞으로의 목표점 어떻게? 촬영했을 때도 이제 곰조목 선수랑 하고 싶었다고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기 복도 지나가다가도 곰조목 선수랑 만나가지고 나중에 링에서 보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된다면 곰조목 선수랑 또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좀 강한 사람 저는 제가 지더라도 화끈한 경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곰조목 선수랑 하고 싶네요 오늘 넘버링 대회 처음 뛰셨잖아요 전쟁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뛰었던 경기 중에 선수 케어는 진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넘버링 뛰면서 이제 개체 끝나고 밥부터 해가지고 이제 숙소도 다 해주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사실 양동이랑 이런 것도 급하게 샀었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서 뭐 수건이랑 양동이랑 미리 준비해주시니까 선수로서는 진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경기만 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넘버링 뛰고 나니까 아 넘버링 또 뛰고 싶습니다 3월 달 경기 챔스 때도 저는 딱 들어갈 때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다를 느꼈는데 넘버링 뛰고 뛰면서 이제 경기장을 보면서 압독했죠 이번엔 관객분들이 진짜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기는 무조건 넘버링 뛰어야겠다를 더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번에는 졌지만 저는 앞으로 더 뭐 전적도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화끈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또 불러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도리아이스 카테테 요깠다 하자마 때 오토니 10뱅 20뱅 그라이데 코스 려 리 잇ちゃって 소거에 카트 시장 때 미개배가 맞다 미라 같더라 나 너 교회가 가스카메라 같더라 좀 교회가 가스카메라 이 도끼니 가스 가스 나그라 하자마자 소거가 피치 하자 하자 인터바르 쥬이 독타가 미리 기타 데 마지에 토해나 っていう 기쁘지 이 싸이 이 이 이 이 이 ビジネスマンなのでビジネスを優先してください僕はファイターなのでファイトします そこはねすごい感じですよあの悔しいけど日本でここまでなんかこう アクシスとか言ってくれる人がいないのでとりあえずはみんなファンの人は高く見ててくれて んだなぁというのはすごい感じます ブラックコンバットファンの皆様と大春ジーフファンの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また近いうち出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時はまた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